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쌀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다양한 편의점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핑크색 편의점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음식은 다양한 편의점을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타뽕 바삭바삭 따뜻 그리고 저의 한입. 파. 그리고 양파를 넣고 스스로 하늘을 넣어줍니다. 당면을 넣었어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당면. 당면. 당면을 넣어주고. 당면을 넣어줍니다. 당면. 당면. 당근 2분에 넣어서 자세한 매콤하다던데 그리고 마음의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릇을 넣어 줄거고 물을 넣어 줄거예요 물에 고춧가루 소금 배쥐 뿌리 Besides, 소금을 넣어주세요. 뿌리 뿌리 물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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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맛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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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롱 이제 저기서 염포소스 여기서 약간 오자마자 천천히 고소한 아이아몬드 이름도 이준 자세히 이곳에 아래 7. 留 Pepper 5. 기회 10. ESS 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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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푼 3스푼 1스푼 2스푼 2스푼 1스푼 안녕하세요 여러분, 삑삑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핑크색 편의점 특집을 준비했어요! 라볶이 참치마요 삼각김밥 소세지 핫바 요플레 딸기 케이크 웨하스 복숭아 젤리 프링글스 과자 딸기 우유 로제 불닭 납작 당면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모구모구 꿀젤리에요 킨더조이 초콜릿도 있어요 와 오늘 진짜 핑크핑크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킨더조이 초콜릿 먼저 장난감 들어있어요 초콜릿 존맛탱 너무 뜨거워서 이따가 먹을게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이따가 먹을게요 뜨거워 초콜릿 초콜릿 소금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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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뜨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오늘 음식이 불러서 소시지 엄청 큰 소시지 속도는 쫀득한 소시지 소시지가 살짝 재밌어서 에겐 매콤해 꼭 이래요 참기름 시원 Hiç 참기름 시간이 안되니까 오늘은 개 pronto 참치말이 젤기가 들어있어요 젤기가 들어있어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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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세트 조금만 씻을게요 과일이 정말 쫌쫌쫌쫌쫌 Cayo 쫄깃쫄깃 꿀젤리 딸기 맛 엄청 많이 나요 꿀맛이 많이 나요 생각보다 꿀맛이 많이 나요 복숭아젤리 계란 이렇게 꺾어서 프링클스 프링클 프링클 맛없다 바삭바삭 부드럽고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뿅 뿅